21년 10월 15일 사둥이들이 태어났을 때 두찌는 눈, 코, 입이 가장 작았고 눈빛이 흐린 친구였어요. 속눈썹이 안구를 찌르는 상황도 생겨서 수시로 눈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요. 눈 관리를 위해 아침마다 찜질도 해주고 눈 영양제를 꾸준히 급여해줬더니 점점 또렷하고 반짝이는 눈으로 변하더라고요. 자연 친화적인 원료의 밝은 눈팅크 영양제로 시력 보호 또한 강마 콘탁 예방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애니멀 에센셜 눈팅크는 강하지 고양이 눈 건강을 위한 NASC 인증 액상 영양제로 노화가 빨리 나타나는 반려동물의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어요. 스포이드에 눈금이 있어서 강아지의 몸무게에 맞는 용량을 먹이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. 블루베리보다 비타민 함량이 높은 빌베리와 카렌즐라 함유로 항산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천년어부 고농축 액상 추출물이라 흡수가 빠르고 휴지게 없이 먹일 수 있으며 단콤 달콤한 빌베리 맛이라 득지가 잘 먹어요. 물에 타두면 흡수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. 한국 1917년 요약 안전과 품질에 대한 미국 반려동물의 영양보조제 인증마크 NASC 확인하세요. 두지와 두지의 친구들의 행복한 견생을 위해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